소시지 오레곤에 사러 왔는데 이건 뭐예요? 고추 이게 언제 녹아? 고추도 들어가나봐요 매웠잖아요 아, 다행히 멈춰서 가고기 이 antioxidants 가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숙성을 한 몇 분 정도 시켜요? 한 30분? 오래 걸린던데? 숙성을 한 몇 분 정도 시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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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가루 쓰기 쌀가루 쌀가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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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helemaal 작은 멍게 다 어울리는데요 다 좋으셨었거든 진짜 참 오래 했다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우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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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을 사라고 해서 가봐야 돼 그니까 용이다가 용이다가 용이 먹고 되지